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제 댓글 라이프 시간입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테크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제. 네, 첫 번째 주제로는 월 9,900원에 매일 30%라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네, 월 9,900원 하니까 바로 구독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월 9,900원 내면 매일 30% 할인받을 수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매일같이 커피 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가 코리아 개점 25주년을 기념해서 10월 1일부터 구독 서비스인 버디패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한 달 구독료는 9,900원이고요. 구독자에게는 매일 한 장씩 제조음료 30%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네, 매일 가는 단골들 괜찮은 소식인데 그러면 얼마나 이용해야 이 혜택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는 걸까요? 네,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의 가격이 4,500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에 30% 할인을 받게 되면 3,150원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8번을 사 먹으면 1,800원을 할인받아서 이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00원짜리 프렌치 바닐라 라떼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30% 할인 가격이 4,550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6번만 이용을 하면 1,7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매일매일 사 먹는다라고 할 때에는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4만 5백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는데요. 구독료 9,900원을 빼고 나면 한 달에 6잔에서 7잔의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8번은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 스타벅스 앱으로도 주문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할인이 가능해요? 네, 물론입니다. 계산대에서 결제를 할 때, 그리고 사이렌 오더로 결제를 할 때, 그리고 딜리버리로 결제할 때 마찬가지로 모든 주문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푸드 30% 할인에 배달비 무료 쿠폰 한 장과 온라인 스토어 배송비 무료 쿠폰 두 장도 각각 음료 30% 할인 쿠폰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버디 패스, 스타벅스 애용자들 좀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다만 이 30% 할인 쿠폰을 오후 2시부터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여서 직장인들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아침, 그리고 점심에는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의 소비자들 쪽에서는 사실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후 2시 이후에만 혜택이 있다? 그게 조금 걸리네요. 자, 휴대폰 살 때도 그렇죠. 사전 예약하면 따로 혜택을 더 주는데. 이번 버디 패스는 어떻습니까? 사전 알림 이벤트도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일주일간 서비스 오픈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전 알림을 신청한 고객이 론칭 후에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서 제조음료 30% 할인 쿠폰을 이용하면 제조음료 1 플러스 1 쿠폰을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신나 스타벅스의 구독 서비스 얘기였죠.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예금 이기는 디딤 펀드 어떤 걸 고를까라고 준비했습니다. 예금을 이기는 디딤 펀드라. 디딤 펀드가 뭐죠? 펀드도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자산운용사 25곳이 일제히 내놓은 펀드인데요. 한 회사당 대표 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은행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에 대거 담겨있는 국내 퇴직연금의 자금을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가져와서 노후 준비를 돕는 디딤돌로 삼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서 디딤 펀드로 이름을 붙였군요. 그러면 어떤 종목,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펀드인데. 네, 주식은 50% 미만, 그리고 투자 부적격 채권은 30% 미만이라는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투자 적격 채권, 대체 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능한 구조고요. 퇴직연금에서 100% 비중으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딤 펀드 자산운용사 25곳이 일제히 내놓는다는데 대표적인 상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가지의 예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출시한 삼성 디딤 밀당다람쥐 글로벌 EMP 펀드는 글로벌 경기 국면을 고려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ETF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한 저비용의 포트폴리오가 특징이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타깃 리스크 펀드 TRF인 미래에셋 디딤 올웨더 TRF를 선보였습니다. TRF는 리스크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 등의 비중을 배분하는 전략이고요. 혼합자산 모먼트를 활용해서 글로벌 주식, 채권, 대체자산에 투자합니다. 또 KB 자산운용이 선보인 KB 디딤 다이나믹 자산배분은 위탁운용인 OCIO 자산배분화를 활용해서 글로벌 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요. 신한 자산운용의 신한 디딤 글로벌 EMP는 해외 주식과 국내 채권, 그리고 대체자산 분산 투자를 활용해서 물가 상승률의 연 3%의 수익률을 얹어서 추구합니다. 상품별로 자산 구성이 조금 달리 보이네요. 디딤 펀드가 중위험 중수익이다 그러면 위험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또 중수익이니까 수익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평가하면 됩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연금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들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형에 머무른 이유, 바로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디딤 펀드는 국가별, 자산별로 다양한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펀드 내에서 위험도를 낮춘다면 안정추구형 투자자라도 충분히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디딤 펀드는 막 출시됐는데 혹시 어떤 제한 조건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디딤 펀드는 아직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 이 점이 가장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각 사업장, 은행 창구로부터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재 혜택 같은 추가적인 유인책을 낼지, 기존 자산배분 펀드와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디딤 펀드 이미 펀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자산배분 펀드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운용사마다 자산 구성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기 때문에 좀 곰곰이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주제는 투자 이민만이 살펴릴까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 이민, 뭔가 우리 주식시장을 떠난다 그런 표현인데요. 그렇죠? 요즘 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방증이라도 하듯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38조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된 한국 ETF의 성장은 사실상은 해외 ETF가 주도한 셈인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성장주가 몰린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눈을 돌린 것은 해외 주식형 ETF 수익률이 높기 때문 아닌가요? 네, 상대적인데요. 사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초 이후에 해외 주식형 ETF의 평균 수익률은 14%대에 달한 반면에 국내 주식형 ETF는 마이너스 4%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참 대비가 되는군요. 순자산이 많이 늘어난 ETF 중에서 해외 ETF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데 상위 10곳 중에 8곳이 미국에 관련된 ETF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타이거 미국 S&P 500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이 뒤를 이으면서 1조 원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국내 주식형 상품은 10위권에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상위 ETF 순위를 보니까 미국 시장에 ETF가 많던데 요즘 신흥시장에서 인도가 주목됩니다. 인도 ETF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요. 수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세하게 데이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인도 니프티 50과 센섹스 30은 올 들어서 각각 19.2%, 17.45% 상승해서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에서는 미국 나스닥과 S&P 500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연착률 기대가 높아진 미국 등 해외 자금 3,328억 루피가 이달 들어서 19일까지 인도 증시로 유입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와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는 연초 대비 30%에서 40%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니프티 50이 벌써 20% 가까이 올랐다 그러면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그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혹시 어떻게 앞날을 예상하나요? 사실 이에 대해서 과열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9배에 못 미치는 반면에 니프티 50과 센섹스 3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각각 24.4배, 그리고 23쪽 6배로 신흥 시장 가운데에서 가장 높고 S&P 500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도 증시 랠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명목 GDP의 증가율은 10%대 초반으로 최근 중국 성장률의 3배가 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이후로 애플,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지속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미국 증시가 아주 좋고 신흥 증시에서는 인도 증시가 이 투자자들을 유혹하면 만약에 우리 증시,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 해외 증시로 이탈이 더 빨라질 것 아닙니까요? 네, 관련해서 금투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금투세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동학 개미의 투심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금투세 도입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전면 재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투세 하루빨리 죽음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클라이프, 지금까지 소니의 금융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